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IT에 대한 이야기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확실히 가을 그리고 지금 10월달에는 휴가가 좀 많네요. 공휴일이 좀 끼다 보니까 한 주를 또 쉬고 또 하루를 쉬고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출근길에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 계실 텐데 시원한 IT 소식으로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오랜만에 줌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줌 많이 사용하시나요? 요즘에 오프라인 강의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거의 다 오프라인으로 바뀌다 보니까 줌을 통해서 학습하는 일들은 거의 한 90%가 줄고 한 10% 정도가 남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 달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는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관련된 소식들에 조금 민감한 편인데 이번에 줌토피아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왠지 이걸 보고 동물의 숲이 생각나기도 하고 유토피아 이런 것들이 생각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핵심 내용은 뭐였었냐면 줌 독스라고 하는 이름의 자체 문서 서비스를 내년에 내놓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한 가지가 있었고요. 여기서도 AI 어시스턴트 AI 컴페니언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는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AI가 제일 많이 B2B에서 쓰이게 될 영역 중에 하나가 회의 내용 요약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회의를 진행한다고 했었을 때 1시간 정도 회의가 딱 끝나고 나서 무슨 내용으로 회의를 했었는지 녹음을 하거나 딕테이션을 해서 우리가 문서로 만들어주는 기능들 요즘에 클러바 노트와 같은 것들도 있고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보안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최근에 클러바 노트에도 들어간 기능 중에 하나가 요약 정리 기능이 나와져 있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기능이에요. 바로 이 기능을 심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어시스턴트에 들어가는 AI 컴페니언이고요. 회의 내용 요약이라고 들어가져 있죠. 두 번째 서비스는 줌 독스라고 하는 이름에 독스라는 이름이 붙게 되면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워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협업 문서 도구를 작성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상회의 후에도 줌 플랫폼에서 문서 도구를 작성할 수 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실행하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무료 사용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00명 가까운 분들까지는 약간의 버벅임이 있기는 해도 좀 정신없지만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한꺼번에 문서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강의할 때 많이 이야기 드리는 부분인데 줌으로 대화를 하면서 구글 드라이브를 띄워놓고 나서 거기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면 모두가 한 번의 회의록을 볼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매력적인 건 뭐냐. 무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AI 기능을 추가 요금 없이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던 거예요. 현재 MS하고 구글이 이 시장을 독점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적어도 오피스 시장만큼은 MS의 위세가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다 MS 거 쓰시잖아요. 바로 이 부분인데 MS에서 코파일럿을 월에 3달러 정도 토탈하게 되면 인당 6달러 그러니까 6만 원 정도의 비용을 대충 계산하게 되면 어쨌든 6만 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비용을 내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는 무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무료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무료라고 얘기했었지만 이거는 기능 추가가 무료인 거고 그러니까 MS 꼬로 따지자면 MS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한 달 이용하는 비용은 내야 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코파일럿을 쓸 돈을 내야 되거든요. 이게 없다는 겁니다. 특정 요금제 이상에만 이 기능을 제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료 사용자 줌 쓰시는 분들은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AI 기능이 붙지만 추가적인 돈을 낼 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말 올해까지는 많은 AI 서비스들이 나왔고 이번에는 네 번째 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AI 워크라고 하는 부분이 내년엔 새로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얘기 가보죠. MS 얘기, AI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학습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BBC에 대한 것들을 채 GPT가 학습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지금은 헐리우드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그 얘기 드렸었죠. 존 그리샨부터 시작해서 JRL 톨킨이라든지 JRL 마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채 GPT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MS가 AI 학습 데이터 특정 정보 삭제 기술이라는 걸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라마 2.7b 모델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하리포터로 했었을 경우에 모든 정보를 삭제하는 연구를 수행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잠깐만 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페이스북 건데 어쨌든 간에 연구진이 이 기능을 해결했다. 그래서 앞으로 요청이 있게 되면 삭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요. 하리포터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채 GPT한테 얘기를 했었을 때 혹은 빙한테 얘기를 했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검색이 안 되는 건 똑같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이런 데이터를 쓰려면 돈을 내라.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블로그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유튜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뭔가 생산해 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창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데이터, 내가 열심히 연구한 데이터, 내가 입력한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내라. 이 부분이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굉장히 파급이 클 걸로 예상되네요. 세 번째 가보죠. 방통위에서 인앱 결제에 대해서 위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구글과 애플을 우리가 쓰게 되면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결제를 하실 때 돈이 비싸요. 유튜브가 대표적이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앱스토어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돈을 더 내게 되고요. 카카오 페이지에서 소설이나 웹툰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쿠키 하나 결제할 때 절대로 거기서 결제하면 안 되죠. 충전은 웹에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크게는 저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의 서랍 기능을 이용했었는데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더 내고 있었더라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680억 원, 꽤 큽니다. 과징금을 부걸 계획이라고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금액은 좀 다릅니다. 구글이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475억 원이고요. 애플이 205억 원입니다. 5월절 지위를 남용해서 결제 방식을 강제했었기 때문에 돈 내라 과징금. 과징금만 내고 말게 될지 아니면 해결책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거대 플랫폼에 대한 견제 일환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글쎄요. 과연 견제가 될 수 있을까? 이 돈을 내고 빠져나가지 않을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부과가 되지 않은 거라서 또 반대쪽에서는 우린 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관련된 것들 간만에 나온 소식이라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렸었던 3가지 중에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두 가지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줌토피아. 내년부터 AI 무료 문서 작성 기능이 들어갈 것 같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삭제를 공개를 했다. 두 개 기억해 주시고요. 저런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찾아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